이미 400년 전 철갑선을 만들어 회전에서 운영했던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400년 후 그 나라는 마침내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으로 거듭납니다. 모두가 불가능한 꿈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직 신념 하나만으로 이뤄낸 대한민국 조선강국의 신화 그 불굴의 신화 속에서 히든 챔피언 YM 양산기공은 세계 제1의 에어공구를 생산해내고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이라는 위상을 함께 지켜나갑니다. 강한 기업, 강한 공, YM 양산기공 배우 에어툴 지금 여기 끝없이 도전하고 확신하며 성장해온 기업이 있습니다. 1983년 출범해 YM이 한 걸음 나아갈 때와 세상도 함께 나아갔습니다. YM의 혁신과 성장은 세상의 혁신과 성장이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YM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배우 에어툴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세계인이 요구하는 1등 제품 세계 속의 에어툴을 창조해낼 수 있었던 YM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완벽한 제품에 대한 직원 모두의 열정이었습니다. 특허, 실용신화, 디자인, 30여 가지의 각종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인 YM 직원들의 열정과 도전이 이뤄낸 최고의 기술력은 오늘도 세계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에어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100여 가지가 넘는 에어공구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YM은 연구 및 개발에서부터 다공, 조립, 품질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 기술로 완벽하게 지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국책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ISO 9000이 인증을 통한 철저한 품질 관리는 기본 CE 인증을 통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PL 보험 가입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YM에서 생산 및 납품되는 제품 전량에 대하여 100% 전수검사를 실시, 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제품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YM은 묻습니다. 무엇이 명품을 만드는지, 무엇이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나날 속에서 YM은 더 완벽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제품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YM의 대우 에어툴 제품들은 최종적으로 세계의 조선소 및 중공, 일반 기계 산업 분야 및 금형 산업 등 제조 산업 전반에 사용되니 양산 기국만의 월드베스트 기술과 서비스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객의 완벽한 만족을 얻어내는 바로 YM이 추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대우 조선 대우, 현대 중공, 삼성 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외에도 국내 중형 조선소, 현대, 기아, 대우를 비롯해 자동차, 전기전자 계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내 커리처를 확보, 고객의 니즈에 맞춰 YM의 제품은 오늘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YM은 대한민국 1위를 넘어 지구촌 곳곳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넓고 깊은 세계로 뻗어나가고픈 YM의 어제의 꿈, 오늘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꿈의 가치를 찾는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홀로 앞서기보다 다 함께 같이 가는 리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제품으로 완성되어 세계 제1의 친환경적인 에어 공부로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공기식 공부에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YM 양산구 대우 에어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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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